반갑습니다. 오늘은 우리 한 교우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영성총괄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고 답변을 듣는 게 가장 적절하겠다 싶어서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. 우리 정한주 목사님 잠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목사님 교우님께서 하신 질문이 이거였습니다. 우리 교회가 예전색을 지키고 있는데 그 보라색 그리고 하얀색 그리고 빨간색 이렇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예전색을 지키는 그 의미 또 그 색이 담고 있는 게 어떤 뜻인지를 좀 설명해 주면 교우님들이 그걸 지키는데 더 유익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나라 달력에 보면 여러 명절도 있고 절기도 있습니다. 각 종교에도 명절과 절기가 있습니다. 물론 기독교에도 명절과 절기가 있습니다. 이 신앙의 명절 또는 절기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이정표의 역할과 같습니다. 그 절기 때에 그 절기의 의미를 되새겨 보므로서 내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이 바른지 아닌지 확인하게 주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각 절기에는 그 절기를 의미하는 색깔이 있습니다. 흰색은 순결과 고룩을 상징하는데요.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의 색이 흰색입니다. 그리고 빨간색은 그 죽음과 또 불을 상징합니다. 그래서 고난주일과 성령 강림주일의 그 붉은색의 드림찬을 내리게 됩니다. 그리고 보라색 또는 자주색은 굉장히 독특한 색깔입니다. 그 보라색은 위엄 또는 왕권 종기를 상징해서 흔히 이 색을 왕실의 색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평화의 왕이 오시는 대림절에 이 드림천도 글고 우리가 이 절기를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. 또한 보라색은 순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사순절에 우리가 이 보라색으로 드림천도 내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. 오늘날 개신교회는 이 여러 절기를 지키는 것이 허래허식이라고 생각하여 종교개혁 이후로 많이 없애버렸습니다. 그래서 보수적일수록 부활절 성탄절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. 그런데 왜 미국에서 온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지키는지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. 이 절기는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한 이정표가 됩니다. 이 절기 때에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므로서 우리의 신앙의 토를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절기 때에 자신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목사님 그 하얀색과 빨간색 그리고 보라색 그래서 각각의 색들이 담고 있는 의미와 또 그 절기의 뜻을 잘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. 혹시 목사님 그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녹색을 지키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혹시 우리가 녹색을 따로 지키지 않는 이유가 또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. 녹색은 성령 강림 이후 대림절이 시작할 때 일상적인 색입니다. 녹색은 성장을 뜻하고 일상을 뜻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따로 녹색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. 꼭 걸어야 된다면 매주일마다 우리가 정한 절기 외에는 녹색을 거는 것이 맞지만 또 일상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로 걸지를 않고 있습니다.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우리 목사님 설명을 통해서 이제 이후로 우리 교우님들은 우리 절기를 맞이할 때 저희가 주보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 예전 색은 무슨 무슨 색입니다. 이 소개를 이 안내를 받으면 그 색을 같이 함께 지킴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보는 그 은혜의 자리로 갖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목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우리 끝으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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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